자 그러면 애교 3종 세트로 할까요? 우리 특별히 손빈아가 보여드리는 애교 3종 세트! 아..어떻게.. 아니 뻔뻔해지기로 했는데.. 아 그럼요. 자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달래요. 네.. 후.. 후.. 기신 꿈꿉도! 네! 기신 꿈꿉도! 기신 꿈꿉도 나 무더워도 나 똥따똥 손빈아! 현장에서 보다니! 손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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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였습니다. 손빈아! 아까 먹었던 거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잘하시는데? 그래! 세게포도 좀 잘하시는데! 아니..너무 잘하세요? 깜짝 놀랬어요? 그럼 벌써 순식간에 3종이 된 건가요? 네! 3종이 된 건가요? 네! 3종이 된 거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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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간 돌리지 마십시오! 네.. 아이고 애가 자꾸 흔들려 이게 바로 여러분!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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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님 도끼 플러스! 너무 놀랐어요 저거.. 아 근데 이게.. 초반구에도 방심하게 되거든! 아니 제가.. 딱 여기 넣었는데 이쯤에서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진짜? 네.. 헉! 이런.. 진짜 대박이다.. 아.. 속으로.. 아.. 자! 마지막 벌칙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뭘.. 할까요? 와 근데 어떻게 3개밖에 안 했냐? 3개밖에 안 했냐? 3개만 해! 와.. 자.. 손비다님.. 마지막 벌칙은 여러분들이 네.. 해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놀랍다 근데 이거.. 와.. 그러니까.. 엉덩이춤! 우리 손오키님의 엉덩이춤이 아무래도 보고싶다 그러면.. 각오 한마디! 네..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니 이게 노래가 어떻게.. 노래 이름이.. 제가 할게 자 박수 쳐주세요 1 2 3 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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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았어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가만있으면 이거.. 아니 해봤는데? 내가 볼 때? 아니 오늘 처음 해봤고요 아 진짜요? 아니 해보시던 건데 이거? 아니 근데 이 비트가 나름 즐기는 엉덩이였어 아 좋아요 당황하고 있는 엉덩이인거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씨름씨름 즐기는 엉덩이였거든요 제 내면에 숨어있는 그 끼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소소한 도전에서 제가 도전을 한거죠 그러네 우리 신비나의 예능끼 발전 감사합니다 마치 준비해온 듯 하다고 정말요? 잘했어요 너무 프로포즈 좋아 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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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요즘 제가 한번도 안 보여줬던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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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컬!